오늘 새벽 딱 5시에 피곤한 상태인데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실장님 저거 불금 틀어주세요 봐라 저거 틀어주세요 여기 어디있어? 깼어? 여기 밑에 깼어? 이거 깨줄라 했는데? 잡을 설쳤어요 왜 설쳤어? 모르겠어요 새벽에 한번 깼는데 못 자겠었어요 진짜? 얄고 못해 쓰고 형 마블 좀 들어온다고? 아니 들어갈 땐 벗죠 들어갈 땐 벗어야 해 알겠지? 네 정열이야 네 준비됐어? 네 재미있습니다 확실해? 네 오케이 렛츠고 네 해킹 네 해킹 자 오늘 호연이가 할 컨디셔닝인데 일단 기본 자세는 잔발 그리고 점핑 잭 그리고 하이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선반에 써있죠? 그게 기본 자세고요 기본 움직이는 좌우 위아래가 있는 좌는 말 그대로 좌로 움직이고 시선은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우 위는 점프 아래는 푸쉬업이고 좌세트 우셔틀은 양쪽에 놓여있는 덤벨 찍고 빨리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망복 셔틀은 좌로 가면 우르가든 한번 갔다 우르갔다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됩니다 선반! 시작! 시작! 셋! 좌우 연필! 조아야 되죠? 10개 선관! 동갑자면 위에! 아래! 아 내려! 낮추고 상탱한 복! 세상에아 타러야돼? 오케이, 들어와! 섬필! 오케이, 잭으로 바꿔! 아래 위 아래 위 계속 위 아래 광고 잘 되겠다 위 사회 하이버 좋아 아웃 이제 4세트야 네 회복력이 너무 좋은데 내는 신경도 안 한다고 하더라 정말 회복해야 돼 정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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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2세트 남았잖아 친구같이 알아라, 알아라, 이 세키야, 이제 이 세키야, 이제 이 세키야, 이제 이 세키야, 이제 이 세키야, 알아라, 알아라. 한 명 남았어, 한 명 빨리. 아, 점프지? 끝났는데. 끝났어? 네. 오케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처음 시작 지지 말고 끝부터 밀기나 들기. 나를 밀거나 들고 다시 관대 와서 공을 소유하는데 뺏기냐 지키냐. 이 두 가지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회원님은 지금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3세트 정도는 밀기로, 탈진 수준 정도를 만질 거예요. 돈 되라는 거니까, 그쵸? 회원님 화이팅이다. 괜찮아? 하나. 조금 이리 가지지? 안 돼? 잘 쫓았네. 이리 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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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김재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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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으흑 하아 으흑 밀어 으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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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하나 덥다 진짜 1,2,2,3 3,4,4,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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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저 바로 방문해. 방문해. 쉬어, 쉬어, 쩌팔 줄어! 진짜요? 六살 츠탬 아무것도 안 sebel겠어요 아무것도 안 Ha Wales 이러면 네가 더 힘들어요 어휴 안아버려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빨리 고마! 형아!!! 자! Doom! 형아!Yo, 내 몸,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일생님 자, 가만 오케이! 마지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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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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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치고 있어 힘들지? 그 오픈이 나와야 돼 죽을 뻔했지?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동 끝났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새벽 컨디셔닝 이거 거의 폭행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완전 새벽 같아 얘가 지금 너무 템퍼를 많이 올려서 기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증상 중에 하나고요 오늘 땀은 빨리 식지만 열정은 반대다 알겠나 웃어? 지금 깨알같은 명혼 날렸는데 좋았습니다 좋았지 땀은 진짜 빨리 식어요 살기 위해서 숨쌌어요 아직 그거 진짜 그렇다니까 네 미칠 것 같아요 죽고 싶지? 네 죽고 싶으니까 울다가 다리 잘리는 소리까지 했어요 진짜 똑같네 형도 옛날에 종아리 이렇게 도려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미칠 것 같은 거야 발목이 안 돌아가나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로우바 로우바 라디 싸울 너 Reg사